아 아 제비꽃도 나왔구요 어 진짜 꼼꼼이네요 예 여기는 남산 제비꽃 입니다 아 정말 봄에만 볼 수 있는 아주 야생 꽃 아 여기 외롭게 이렇게 항생냉이가 딱 하나 있죠 이 상 중턱에 어떻게 하나가 이렇게 있을까요 음 맛있는 항생이 네 섬초롱나물이 있네요 좀 맛있는 나물이거든요 어 이거 얼른 산지는 물용도 입니다 얼마 되진 않네 예 오늘도 노주에 먹을 양식을 이렇게 있답니다 뭐이 꽃이봐서 이렇게 폈구요 이게 꽃이에요 어 이거는 내가 작년에 튀김으로 해먹으니까 맛이 괜찮았어요 지금 꽃대로 꺾어서 어 튀김으로 해먹으면 맛있어요 뭐 이거 뭐에 좀 따갈까요 뭐 이거 많아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봄봄봄 봄이 왔네요 봄봄봄 봄이 왔어요 네 어수리에요 어수리 애요 어수리 오 여기는 폐가인데요 이런 폐가에 오면은 주변에 먹을 것도 있어요 찾아볼게요 예 뱃속 부추가 이렇게 있어요 부추가 이런데 오면은 먹을게 항상 있어요 머위도 있구요 아까 저기 오기전에 머위 좀 뜯었는데 여기서 머위가 많네요 아 여기 떠는거에요 아까 거 많이 뜯어서 여기가 많아요 머위가 예 달래 되어 있구요 아 좀 붙일거 한정만 하게 조금만 가져갈게요 한손 안된다 예 여기 실내 실내 좀 따다가요 찔레 이따 따다가 차량 끌어먹을거에요 오늘 양식거리 이분만 놓쳐먹구요 양식거리 소금 소금 이거 음 좋아요 치즈 말린거 음...무스바루 쩔는데 와... 아...맛이 괜찮구요 녹차 맛도 약간 나기도 하네요 다진마늘 아...미라 아...미라 젓가락 치즈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